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량성이 강조된 아디다스의 우버소닉4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뛰어난 견인력과 안정성으로 가벼운 신발을 찾는 플레이어들에겐 우버소닉4 제품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우버소닉은 팔리 제품과 함께 두가지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제품명에 포함된 팔리의 뜻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제품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스 캠페인의 제품 라이드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 통기성에 우수한 스트레치 직조가피를 사용하였고 미드솔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쿠셔닝을 삽입하여 가볍지만 높은 반성과 쿠션감을 살려냈으며 힐컷과 아웃솔 연결부에 스프린트 프레임을 적용해 스텝시 충격을 불사시키고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일체형 설포 구조는 양말을 신는 것과 같은 핏을 제공하여 착용감을 배가시킵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은 플레이어가 신을 경우 오히려 착용 과정에서 압박감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형 설포 구조의 착용 방식이라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분들은 반치수 크게 신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일체형 설포 구조가 일체형 설포 구조가